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반현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반현의 다육에 또 이쁜 아이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엄청 많이 또 준비가 됐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현의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 아이가 이름이 있는 아이만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고 네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 핑크베라 금이도 들어왔습니다 핑크베라 금 오 이쁘죠 요즘에 한참 이 이쁜 아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이쁘네요 핑크베라 금 요렇게 이쁘게 물도 들어있고요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죠 네 이런 핑크베라 금이 요렇게 얼굴두수는 한 3두에서 4두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 4두 네 이렇게 5두짜리도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은 14,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핑크베라 금은 14,000원에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멜론이죠 멜론이 요즘에 한참 나오는 것 같죠 엄청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살구빛이 네 이런 말 멜론은 2만원에 있습니다 네 멜론이 있고요 네 요기는 네드콘입니다 네드콘이라고 써있네요 네드콘 네드문이네요 네드문 네 네드문입니다 네드문이 다산인데요 어 외두로 나왔습니다 네드문 네드문이 외두로 나왔는데 이 아이가 다산이더라고요 네 켜보시면 자구를 또 많이 올려줄 거예요 이 아이가 엄청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단수도 엄청 높은 아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네드문 한번 켜보시고요 가격 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이름표가 가격표가 없네요 가격표 있는 아이들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파랑새 군생으로 나왔습니다 파랑새 군생 오오 너무 괜찮죠 12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두스가 밑에 자구를 잔뜩 달아가지고 한 4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두도 있고요 요런 아이들 만원에 있습니다 네 올팻이 두 개 남았는데요 이렇게 묵은 아이라서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요 입장도 동글동글하게 오목하게 이렇게 잘 묵은 티가 나죠 네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네 이런 올팻이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올팻은 만원이고요 살루가 이렇게 싹 입장 중 다만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을 입장 뒷면에 이렇게 선을 그리는 아이들라구요 요 아이가 네 선을 싹 그리고 있는 이런 살루가 있습니다 가격 만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혜리와슨 백금입니다 혜리와슨 백금 요렇게 생겼는데요 오 엄청 색깔이 이뻐졌네요 제거는 아직까지 이런 빨갛게 자줏빛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요 아이는 들어왔습니다 네 오 이쁘죠 머리 두스도 많고 완전 묵은 티가 납니다 목대도 굵게 있고요 네 묵은 티가 나는 이런 혜리와슨 백금입니다 가격은 14,000원에 있구요 네 요기가 또 큐빅 플러스티 군생이죠 네 큐빅 플러스티인데요 이름표가 없네요 네 요 아르제가 피멍이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네 아르제 오 이쁘죠 오 묵은 티가 납니다 이제 네 묵어야만 이렇게 피멍이 들어오면서 뭐 투명해지는 아닌데요 네 살짝 이제 투명해지지는 아직 안했어요 네 피멍이 들어오기는 시작했습니다 네 이쁘죠 하얀색 꽃트 큰 꽃 뒤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또 너무너무 착합니다 13,000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는 니틀잼이죠 니틀잼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 니틀잼입니다 네 꽃도 지금 다 이렇게 꽃대를 물었습니다 네 니틀잼은 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오 여기가 큐빅 플러스티 금도 있네요 큐빅 플러스티 금 이렇게 금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자막으로 가격은 올릴게요 네 핑크 크루입니다 핑크 크루 네 오 이쁘죠 핑크 크루 누비도나 그런 쪽인 것 같아요 핑크 크루 이렇게 누비도나는 살짝 닮은 듯 한데요 얼굴 두스는 사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 크루라고 합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3도 4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12,000원에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요 핑크 드래곤이죠 핑크 드래곤 엄청 사이즈도 좋고 핑크 드래곤 나잉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구요 자구도 막 여기저기 해서 자구도 막 올라오고 있고 네 이런 핑크 드래곤이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너무 착하죠 네 이런 아이 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타이니 버거는 3,000원입니다 우와 이렇게 달달 묵어진 타이니 버거인데요 이렇게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닫아진 이런 아이가 3,000원에 있습니다 타이니 버거 한번 키워보시구요 어? 스노우 반이라고 써있네 아 스노우 반이네요 스노우 반이 두 개 5,000원 네 스노우 반이구요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두 개 5,000원 세일은 제외됩니다 10% 세일은 제외되구요 네 두 개 5,000원에 있구요 네 이 아이가 백월용 교배종이라고 써있네요 백월용 교배종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원종 엘레강스입니다 원종 엘레강스 이렇게 베리 종류를 살짝 느낌이 나죠 베리 종류 느낌이 나는 아이 이렇게 딱 묵으면 술방울처럼 우물이는 모습이 또 매력있는 아이죠 네 원종 엘레강스 14,000원에 있습니다 와 사이가이가요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드네요 사이가이 완전 이쁘죠 오 진짜 이쁘네요 얼굴 3두로 되어있는데요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홍등이 아 네드탄이 있네요 네드탄 홍등이 아니라 네드탄입니다 입장이 엄청 두툼한 네드탄 군생으로 되어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보트는 10cm 보트에 이렇게 3두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2두도 있구요 네 2두도 많고 2두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이 아이는 8,000원에 있습니다 네 노마드가 또 엄청 이쁘죠 네 색깔이 진해가지고 네 제가 좀 엄청 엄청 많이 하죠 네 엄청을 많이 하는데요 엄청을 안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 노마드는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는데요 16,000원에 있습니다 두 개 있네요 두 개 오 색깔 끝내 주는 것 같아요 완전 까만색입니다 까만색 두 개 있습니다 16,000원에 있고요 여기가 또 네이첼 철화입니다 네이첼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맑은 톤이구요 네 싹 이렇게 입장을 쌩얼도 달려있구요 입장 끝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보트는 11cm 보트구요 여기에 이렇게 딱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네이첼 철화 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핑클 룹입니다 완전 이 색깔이 앵두처럼 빨갛게 물들어있는 핑클 룹입니다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에 나왔네요 오 착하게 나왔습니다 핑클 룹이 8,000원에 있고 네 여기 저쪽에 샤이가이가 있었는데요 이쪽에도 샤이가이가 있네요 네 샤이가이가 물들면 저렇게 이렇게 물이 들죠 네 제가 한번 다시 가까볼까요 네 이렇게 샤이가이가요 이렇게 물이 듭니다 네 이 아이는 완전히 물이 든 아이고 이 아이는 살짝 살짝 물이 덜 들었죠 네 물이 덜 든 아이 이 아이는 14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는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아이가 8,000원 네 12cm 보트에 있는 아이는 8,000원에 있습니다 삼두군생도 있고요 네 주로 삼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구 밑에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8,000원에 있습니다 와 이게 레드콘이 색깔이요 이렇게 아주 형광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요 요즘에 레드콘이 진짜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형광빛으로 오 진짜 예쁘네요 13cm 보트에 들어있는 레드콘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라고 합니다 13,000원에 있고 네 이 아이가 라벤더 카드입니다 라벤더 카드 이렇게 보랏빛이 예쁜 라벤더 카드인데요 살짝 샤롤루즈를 살짝 닮은 듯하죠 샤롤루즈는 색깔이 빨간데요 이 아이는 보랏빛입니다 이 아이는 두수는 한 사두 되는 것 같아요 사두 네 삼두도 있고 사두도 있고 만원에 있습니다 멕시칸 스노볼입니다 네 멕시칸 스노볼이라고 하는데요 9,000원에 있습니다 네 분도 뽀삿이 바르고 있고 12cm 보트에 사두근색으로 되어있는데요 9,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오 진짜 예쁘네요 네이첼입니다 네이첼 색깔이 완전히 뭐죠 상큼한 색깔이죠 완전 샹그렐라를 살짝 닮은 듯한 색깔입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상큼합니다 아주 상큼 풋사과를 느낌을 살짝 나는 네이첼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도 너무너무 예뻐요 보조개가 예쁜 테슬라입니다 엄청 보조개가 찐 보조개가 잘 들어있어요 오 네 보조개가 약하게 들어있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진짜 예쁘게 보조개가 들어갔네요 네 밑에 자구도 많이 올리고 있는 이런 테슬라는 16,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 젤리라고 왔는데요 젤리젤리하게 이렇게 젤리가 잘 들어와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오 진짜 예쁘네요 네 이렇게 11cm 포트에 얼굴은 다 2조씩 되어있는 이클립스 젤리 이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3두도 있고요 이런 아이는 4두도 있네요 네 먼저 찜하시면 주스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립니다 이클립스 젤리 만원이고요 여기가 또 크레옹이죠 크레옹 군색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물드는 아인데요 이게 지금 휴렁으로 엄청 예쁘게 들어있는 크레옹 3개 남아있고요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집시 군색입니다 집시 군색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있는 집시 군색입니다 네 집시 군색은 어 18,000원에 있네요 집시는 18,000원에 있습니다 오 이쁘죠 이렇게 예쁜 집시 군색 18,000원에 있고 블랙 코코가 또 들어왔는데요 요즘에 까망이가 인기가 많아서 오 너무너무 예쁜 블랙 코코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8cm 보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얼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단수도 높고요 네 이렇게 블랙 코코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완전 생장점은 까망입니다 까망 완전 까맣죠 단수도 높고요 너무 예쁩니다 네 이런 블랙 코코는 18,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는 초연입니다 초연 네 이런 초연 군색이 있는데요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8,000원에 있고요 보트는 11cm 정도 되는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가 살몬이라는 아인데요 분도 보살씩 올리면서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살몬 네 얼굴 2두씩 돼있는 이런 살몬이 있습니다 3두짜리도 간혹 하나씩 있네요 네 이런 살몬이 거의 다 2두로 돼있는데 이 아이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벨로카라고 합니다 벨로카 네 저는 첨보는 아이고요 네 라인을 싹 이렇게 입술 라인을 그려는 이런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3두근색으로 돼있는 벨로카라는 벨로가라는 아인데요 네 14,000원에 있네요 네 14,000원에 벨로가라는 아이 있고요 네 이 피치민트죠 색깔 이쁘게 물드는 피치민트입니다 오 이쁘네요 이 아이 색깔 이쁘게 물들어있는 이런 피치민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네 잘 만나기 어려운 아이인데요 있네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샤인브라이트입니다 샤인브라이트 네 이렇게 보조개가 예쁜 아이죠 네 보존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두수는 한 4두 되는 것 같아요 4두 네 이런 아이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런 샤인브라이트 5,000원에 있습니다 보존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이 아이가 엣지 라인인데요 오 진짜로 이쁘게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쁘죠 오 이쁘게 이렇게 엣지 라인 라인을 이쁘게 그리고 있는 이 아이 4,000원에 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네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네드벨벳 있는데요 생장겸이 완전히 젤리가 되어있는 완전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네드벨벳 4,000원에 얼굴 2,000씩 되어있는 이런 아이들 4,000원에 묵은 아이가 있고요 네 이 아이는 황금 매비나금이라고 합니다 황금 매비나금 이렇게 생긴 매비나금 황금 매비나금이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있고요 5,000원에 있고 네 이런 또 소인제금도 있네요 복룡금으로 있는데요 가격도 없네요 네 이 아이가 사과꽃입니다 네 이런 아이도 5,000원에 있고요 사과꽃 이렇게 있고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캐다리언 묵은 아이가 있는데요 5,000원에 있습니다 캐다리언 이런 아이가 5,000원에 있고요 와 여기는 통통한 아이가 누굴까요? 가격표도 없고 이름표도 없네요 네 너무너무 통통하죠 우와 여기는 여기도 조이스트로크가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있는 조이스트로크 금이 있는데요 가격표가 없네요 한번 문의해보시고요 한번 문의해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사라임의 철하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잘 없는 아이더라고요 귀한 아이 네 가격대가 그래서 좀 있어요 사라임의 철하 2,000원에 있습니다 네 색깔 이쁜 엘로우핀입니다 엘로우핀 이런 아이가 있고요 가격은 8,000원에 있네요 8,000원 우와 여기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슈가 베이비입니다 네 슈가 베이비 이렇게 12cm포트에 잔뜩 들어있는데요 오 이쁘죠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머리도 수도 많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있는 슈가 베이비 12cm포트 가득이 들어있는 아이 16,000원에 있습니다 16,000원에 있고 레몬베리입니다 이 아이는 레몬베리 베리 종류 이렇게 싹 솔방울처럼 오므린 묵은 레몬베리가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10,000원에 있고 오 여기가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오 알사탕 같아요 와인은 캐비어라고 하는데 알사탕은 비슷하게 생겼네요 우와 밑에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이런 캐비어가 24,000원에 나왔습니다 우와 여기도요 자구가 밑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캐비어 24,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스타마크도 있습니다 스타마크 네 이런 아이 얼굴 삼두근색으로 되어있는데요 입을 싹 오므리고 있는게 너무너무 이쁘죠 이두도 있고 이두도 많네요 네 이런 스타마크 7,000원에 있고요 네 러우금입니다 러우금 오 이쁘죠 러우금 네 3개 있는데요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네 로치가 아주 딸딸묵어진 로치가 있습니다 우와 이쁘죠 로치 진짜 이쁘네요 로치 이렇게 입고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파나메라입니다 파나메라 네 이쁘죠 라인을 싹 이쁘게 그리고 있는 파나메라 점점 더 이뻐졌네요 이쁜 아이 오 12cm 포트에 두스는 4두도 있구요 5두도 있는 이런 파나메라가 있구요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기가 또 포토시나가 아주 딸딸묵어진 포토시나 이렇게 두스가 14cm 포트에 이렇게 두스가 많게 나온 이런 포토시나가 있습니다 14,000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는 키르히네마입니다 키르히네마 키르히네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키르히네아라고 한대요 모종포트에 들어있는데요 6,000원에 있습니다 얼굴 두스는 한 4두 되는 것 같아요 4두 밑에 자구 달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키르히네아는 6,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가 하춘인데요 하춘 하춘 만나면 제가 꼭 하나씩 품어보시라고 그랬죠 향기가요 끝끝내줍니다 완전 명품 향수 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하춘이 있습니다 가격표가 없었는데요 한번 문의해 보시구요 네 여기는 빨간색 블랙노즈라는데요 두개 8,000원에 있네요 두개 8,000원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8,000원 블랙노즈 두개 8,000원에 있고 네 빌게이츠가 있는데요 오 이쁘죠 요 아이도 보저개가 이쁜 아이입니다 빌게이츠 무겁습니다 완전 무겁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모종포트 네 고무보트 얼굴은 2두씩 되어있는 이런 빌게이츠는 가격이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하나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름 네 하나름이라고 하는데요 나잉구드로는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있구요 네 이렇게 얼굴 삼두근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8cm 포트에 들어있는 하나름이라는 아이는 9,000원에 있습니다 네 살로철화가 잘 없는 아인데요 네 만나기 어려운 샬로철화가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에 있네요 18,000원에 있네요 18,000원에 있네요 엄청 몸값이 좀 있습니다 요 아이가 네 에벗입니다 에벗 오 에벗이요 얼굴이 잔잔한 얼굴인데도요 이렇게 얼굴 수수가 많게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에벗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골든세도우죠 네 색깔 너무너무 예쁜 핑크색으로 이렇게 분도 뽀삿이 바르고 있는 골든세도우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8cm 포트에 얼굴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7,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도돌이라고 되어있네요 도돌이 네 도돌이는 이렇게 돌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어요 네 볼록볼록하게 돌기가 올라와서 도돌이라고 했나봅니다 8cm 포트에 두수가 꽤 많게 들어있는 요런 아이는 14,000원에 있네요 14,000원 도돌이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다 올라와서 입장마다 입장마다 볼록볼록하죠 네 요런 아인데요 가격은 14,000원에 있습니다 네티지아 철화가 있습니다 8cm 포트에 들어있는 네티지아 철화 요런 아이들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추비립스입니다 라인 끝으로 핑크색으로 물들어있는 이런 추비립스 8cm 포트입니다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두수도 꽤 많죠 요런 아이들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기가 파이어렌시아입니다 파이어렌시아 네 8cm 포트에 들어있는 파이어렌시아 8,000원에 있구요 요 아이는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피치스 앵크림 요런 아이는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기는 포토시나가 딸딸묵은 포토시나가 있습니다 얼굴은 삼두어도 있구요 네 요런 아이는 사두고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7,000원이구요 네 요기는 스타마크도 여기에 있네요 스타마크 네 16,000원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 16,000원 얼굴 2도씩 되어있는데요 딸딸묵어서 색깔도 이쁘구요 네 살짝 분도 바르고 있는 요런 스타마크 요 아이는 16,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스타마크가 있구요 네 요 아이는 카시오스라고 합니다 카시오스 네 두수가 12cm 포트인데요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어우 얼굴 두수가 4두씩 되어있는데요 삼두도 있네요 여기 요렇게 삼두도 있고 네 카시오스라는 아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완전히 깜댕이 네 블랙베어라고 합니다 블랙베어 네 요 아이는 엄청 까맣죠 완전 까만색입니다 네 블랙베어 네 블랙베어 6,000원에 있구요 네 에케문스톤 군생입니다 얼굴 두수가 3두씩 되어있는데요 네 묵으면 완전 투명해지면서 형광빛이 나더라구요 요 아이가 네 요 아이는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기가 나즈베리 백금이라고 합니다 나즈베리 백금 무지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엄청 사이즈가 좋구요 두수도 많고 네 이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둘, 넷, 넷, 여섯두로 되어있는 요런 나즈베리 백금 무지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8,000원에 있습니다 엄청 짱짱 무거워서요 네 입을 솔방울처럼 오므렸습니다 네 두수도 많고 요런 나즈베리 백금 무지는 8,000원에 있구요 요 아이가 네드, 네드 킹스입니다 네드 킹스 살짝 밴바디스랑 닮은 것 같아요 네 8센지 보트에 들어있는 네드 킹스 요 아이는 색깔 이쁘죠 요 아이는 7,000원에 있습니다 네드 킹스 7,000원에 있구요 어, TM도 있는데요 TM, 오 이쁘죠 TM, 완전히 TM이 딸딸 묵은 TM인 것 같아요 네, 송류알을 톡 터질 것 같아요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송류알처럼 톡 터질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저 가격표가 없네요 한번 문의해 보시구요 네, 여기는 한엽스텔라입니다 우와, 옛날에 몸값 엄청 구했던 한엽스텔라가 있습니다 8센지 보트에 들어있는 한엽스텔라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죠 네, 요런 아이 8,000원에 있구요 네, 요기 요 아이가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우와, 엄청 피멍이 멋지게 들어있는 샴페인 얼굴 2,2식 되어있는 요런 아이들 5,000원에 있습니다 5,000원, 너무 괜찮죠? 8센지 보트인데요 얼굴 다 2,2식 되어있어요 완전 묵은 아이라서 피멍도 멋지고요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요런 아이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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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